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산 가장 내용 없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03회 노동절 주간입니다. 어린이날 주간이기도 하죠. 윤세민 레이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원고 봤죠? 봤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원고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가끔 진짜 빡쳐서 진지한 거 들고 오잖아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진퇴양난이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두면 재미없는 거 가져오고. 마음대로 하라고 두면 이런 거 가져오고. 그렇죠. 저는 이런 거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앉아있습니다. 서지상입니다. 요절을 내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유피님은 모르는데 공개방송 때 대기실이 또 꿀잼입니다. 그렇죠. 전 모르죠. 대화가 끊어질 줄 알았죠. 네. 대기실에서 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기실 대화가 좀 꿀잼이고 거기서 문학인은 보통 우리랑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맞잖아요. 거기서는 진행을 봅니다. 맞아요. 네. MC가 되시죠. 이게 정은정한테 몇 번 지더니 문학인이 이제 포지션을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분도 얘기하다 보면 어? 누구 아세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공개방송 벤전스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기 싫대는 많이 다른 토마토 맛, 토망고.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 김치, 고전은 재발견, 평산 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야? 너네 집 앞.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액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부모님 선물로 많이들 사고 계신 듯 합니다. 평산네이처 제품들이요. 특히 진경옥이 부모님 선물로는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고 계신 듯 합니다. 환절기 몸이 허한 본인에게 선물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 쓸모가 있습니다. 저처럼 비염런은 물론 봄이라서도 있지만 몸이 좀 허해졌다고 1차로 느끼는 게 비염이 심해지거든요. 알러지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 더 지랄발광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늘 말하자면 과면역이잖아. 그렇죠. 근데 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날리냐고.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2만원 할인 행사를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 내내는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맞습니다. 5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격 비교를 반드시 해보시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이 정도 퀄리티의 땡옥고가 얼마인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더 놀라시려면 조그마한 글씨로 써있는 성분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기식 덕후의 명장. 평산네이처 진경옥은 액세스몰에서 사급합니다. 확인하세요. 지난 3월에 말이에요. 선생님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왜냐하면 은근히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알더라고. 조정은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만드는 법을 발의했는데 다음날 철회했습니다. 후회해서가 아니고요.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 일부가 자기 이름을 빼기를 원하는 바람에 발의 의원 10명을 못 채워서 법을 못 낸 겁니다. 국회를 방방마다 전단지 알바처럼 도는 일은 저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알실 초기에 섭외하고 그러느라. 보좌진들은 이 일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우리 영감님 법안에 사인만 좀 해달라고. 상당히 많은 경우 나머지 9명에서 10명의 공동 발의 의원실이 숙의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남의 법안인데. 그래서 그냥 사인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 외국인 차별법에 사인을 했다가 화들짝 놀라 철회한 의원들이 있었던 거죠. 재미있는 건 이 법을 내기 넉 달 전에 조정은 의원실이 이주노동자노조에 먼저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관련돼서는 민중의 소리에 보도가 있는데 보면 이주노동자노조의 우다야라이 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들이 저한테 의원님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너무 걱정하신다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차별하는 법을 만드느냐고 분노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정은 의원이 냈던 저 법안에 사인을 해준 의원실은 11인데 그중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단 2명이 철회를 하면서 조건을 못 채운 조정은 의원실은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다시 채워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실로 기뻐할 만한 법안입니다. 차후에 자기 공천심사의 주체가 될 국민의힘을 향한 조정은 의원실에 진심 뿜뿜 드러내기가 이해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도 당신이 싫어 죽겠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개가 대비 3년 만에 자기 자리 때문에 차별을 공고히 하는 법안에 깃발이나 드는 하수인이 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안이 있다는 그 개념의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노동절 주간의 뉴스라운드 보시죠. 아 참고로 이준노동자 노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자유롭게 노조 결성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탈리아 노동절 소식 이탈리아의 조로자 멜로니 총리가 시민소득을 축소하고 고용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소득 정책인 시민소득이 축소됩니다. 이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 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1만 원이 51만 원으로 약 30만 원이 한 번에 축소가 되고요. 훅 줄어드네요. 수령 기간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제한도 생겼습니다. 이런 실험이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문제들 중에 기초적인 부작용들은 이미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의 물가가 오른 것. 오르죠. 그리고 생필품들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손에 잡히지 않는 생필품. 인터넷. OTT. 네. 인터넷과 관련된 가격도 오르고요. 근데 올라버렸죠? 근데 이걸 줄여요? 응. 사실상 일부러 물가만 올려놓은 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넘은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12개월에서 24개월의 단기 일자리 고용 계약을 더 쉽게 하는 법안도 같이 의결을 했습니다. 아 박근혜식 노동개혁이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완화책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아 네. 클로저가 아니면. 멜로니 총리의 말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사람은 원래 같은 말을 무섭게 합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소득을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태워 죽이던 어떤 정권이 있었어요. 19세기와 20세기에. 그렇죠. 똑같은 말을 히틀러가 하지 않았나요? 네. 지난주에 이은이탈리아 이야기의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 정책 축소한 것에 대한 간단한 반문은 이탈리아에서도 흔히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 땡발 너 한 달에 81만 원으로 호화롭게 사느라고 직장 관둘 거야? 응. 그럼 왜 관두냐?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니까 관두는 거잖아요. 네. 쉽게 자르게 하고 최저시급을 낮추고 모든 노동자의 여가와 교육의 기회를 줄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니까 81만 원으로 연명하면서 타이밍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은. 그리고 그건 문제야 되느냐. 그만큼의 국부가 국민들로 인해서 떠받들어지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도. 굶겨야 성질나서 일자라지 같은 시각으로 다수시민을 보는 우파의 관점에 대해서 이런 식인 거죠. 화를 내서 해달라는 대로 해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재밌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화내라 화내라 했더니 화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공정과 상식이다. 이 새끼들아. 화를 내보니까 재밌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화나게 해서 짜증난다는 시민들이 있는 거죠. 이들의 대결이 20년대의 세상입니다. 왜 일부러 화나게 한다고 제가 보느냐. 왜냐하면 여당이 이 법안 의결을 일부러 노동절에 했거든요. 집회 크게 해서 도중에 받는 사진 좀 내보내자고.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한국 얘기해볼까요? 수요 집회에 늘 나오시던 피해자 활동가 10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정의기억연대가 그분 이름을 왜 안 알렸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알려지면 다음 주부터 극우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돌아가신 분 이름을 부르면서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집회에서. 극우 정치의 표현형은 기본적으로 조롱입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파악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 경제지 기자들이요. 이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그냥 유승민 정도의 보수 정책인 줄 알고 이탈리아가 복지병에 걸렸는데 치유 중이다. 이런 느낌의 기사를 이번 노동절 기간에 많이 썼습니다. 유럽의 환자라고 썼더라고요? 네. 환자는 맞죠? 그렇죠. 무솔린이 후배가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무솔린이 직계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기자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이 기사를 받아쓴 사람들 중에. 무슨 이 정당이 전쟁이라도 돼야 그제서야 알아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슨 대처보듯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대처보듯 하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시점에서 저는 대처를 의심하죠. 생각보다 심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안 겪어봐서 몰라요. 대출 얘기 좀 하죠. 대처 아닌 대출. 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마가렛 대출. 티즈 대출. 이분 캐시프레이즈 보면 저를 대출하십시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임의자 의원이 이자를 내주겠습니다. 어쨌든 박대출 의원이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 1 라디오를 가지고 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1일 국회의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아침 출근길에는 전 뉴스타파 기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출신이 나와서 뉴스를 전한다. 이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죠. 점심 무렵에는 오마이뉴스 국민TV 출신들이 출연한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여기 나온 이름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먹어봤죠. 퇴근길에는 낙곰수 출신 진행자의 미디어오늘 시사인 기자가 나오고 심야에는 미디어오늘 기자가 진행하고 미디어스 프레시안 국민TV 출신이 시사평론을 늘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안 나오는 TV조선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나 보지. 그렇죠.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방송 다니는 분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시사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를 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를 만들어서 그 표에다 색깔을 얹고 있다고요. 여당의 나쁜 소리 많이 하면 파란색 여당 칭찬 많이 하면 빨간색 이렇게나 분명한 행동을 해놓고 우리 색깔로는 안 쓴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요. 상관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자격이 충분치 않은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멍청한 사람은 아닌가 자괴감이 들 일이 덜어 있었는데요. 물론 그런 생각은 사실 늘 하고 사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는 1초에 한 번씩 해요. 그 정도에요. 좀 심해요.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상 빼는 주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언론관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보면 나도 그냥 정쟁충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요즘. 너무 자주 하게 되니까 말하는 저 스스로도 지치잖아요. 지겹고. 그래서 안 말하게 되고 그냥 멀리하게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말을 안 하게 될 수는 없어요.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그거에요. 거학이란 게 세상에 없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막 그 어떤 좌파함 이런 식으로 색깔론 씌우는 게 자기네들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안철수 의원한테도. 정부 어쩌고 막 그러고. 그전에는 또. 우리 나 대표한테도. 그렇죠. 나경원 대표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씌우는 거지 그냥.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계속 욕할 필요는 없는 일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제가 이상해요. 호롱인가봐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보고 접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정치 환멸이 생기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렇죠. 더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계속 두드려 패겠습니다. 제가 제 컨디션을 되찾으면. 자. 다음은 경제 소식. 이게 경제 소식. 범죄 소식이죠. 경제 범죄 소식. 특정 경제 범죄 소식. 네. 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면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추징금 3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일이 흔할 것 같지만 아주 새로운 판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오죠. 항소심에서 형이 더해진 경우. 더해지는 건. 네. 특히나 이런 범죄의 경우에요. 네. 1심에서 징역 8년만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8년에 추징금 31억이 더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갔다 나와서 돈이 남아있을 희망이 많이 줄었어요. 네. A씨는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면서 피해자 44명에게 161억을 가로채고 주식 강좌를 열어서 154명에게 5억 정도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입니다. 아니 수강생이 154명밖에 안 되는데 수강료가 어떻게 5억이 되는 건지 대단합니다. 범죄 수법은 사실 우리가 매일 인스타에서 보던 그 방법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소셜은 인스타 주로 인스타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친구 추천하는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에요. 사실 제가 그걸 해보려고 가끔 회사 인스타 아이디로 들어가서 슥 봤을 때 이거는 왠지 주식 고수 부업 계정 같은데 싶은 거를 딱 들어가 본 다음에 차단하고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자꾸 팔로우하게 두면 무슨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그런데 평소에 인스타 안 써버렸다니까 그것도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 자꾸 남의 정보 쳐다보는 기분이 들고. 그런데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되게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저한테 팔로우를 너무 많이 걸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인스타그램에 수익 같은 걸 자랑하거나 명품 사진 같은 걸 자랑하거나 사실 그게 진짜로 수익이 높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당연하죠. 오히려 자기가 가난한 척해. 자기 돈 없는 척하고. 에디터가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이에요. 이게 되게 소심해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인스타 못 쓰겠어요. 저도 가끔 이번 키보드가 빌드가 너무 잘 됐다라든가 고척돔에 가서 이겼다. 극적으로. 이런 날은 인스타에 뭘 올리고 싶거든요. 못하겠어요. 이상한 팔로우가 붙을까 봐. 그리고 이 수법은 수익 증명하고 잔고를 조작해서 올리고 중간중간 명품 사진 올리고 호캉스 올리고 이런 식인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고양이 사진의 조야율을 많이 눌렀는데 왜 여전히 둘러보기에는 이런 거하고 블랙박스하고 이런 게 아직도 뜨냐고. 그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저는 둘러보기 보면 강아지밖에 안 나와요. 난 온 세상 고양이의 조야율을 누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자랑했지만 저 돋보기 누르면 키보드밖에 안 나와요. 저는 강아지밖에 안 나와요. 천 퍼. 가끔 펭귄 나오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왜 첫 번째 썸네일은 문자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 글 퍼온 거.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메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윤 기자는 아마 이제. 도인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겠지. 그게 그런 게시물을 떴을 때 이게 뭔가 하고 한 1초, 2초 정도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는 팍팍팍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고양이 말고도 딴 것도 좋아해 놀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보기와 관심 없음 버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래야겠어요. 참고하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자기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수강료를 밟는 혐의만으로 유죄가 되는 걸 저는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오래 됐는데. 돈을 받는 명목은 합법의 타두리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수강료처럼요. 8년 전 15년 1월 그것은 알기 싫다 115회에서 이런 유사 투자 자문하는 사람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지금도 115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수법 그대로 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온라인 이슈팀이라고 하는데 기사들 보면 다 메이저 언론들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건은 주식 고수녀의 최후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어서 올려요. 이번에 징역 8년에 31억을 받은. 그런데 그 근처에 115회에 소개해드린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기부를 얼마 했고 이름을 처음 듣는 무슨 상을 받았고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방금 이런 최후를 맞이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하는 짓들을 언론이 도와주는 그림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이 소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던 인물의 문제는 그 돈을 나한테 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가져간 게 특혁고법에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어떤 괘씸자가 씌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단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강좌를 열어 수강료를 받는 것, 자문료를 받는 것, 자신의 레주멜을 열렬히 속이는 것 이런 건 한국당에서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너무 많이 하고 있냐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업으로 이걸 추천해주는 취업 관련 사이트의 게시물들 정말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제대로 잘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도 전부 사기가 되겠네요. 법적으로. 민생 파탄 뉴스였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기꾼 중에 블로그 마케팅 류가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을 가르쳐준다면서 수강료를 받는 그게 심지어 클래스 101 같은 데도 올라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검색어를 하나 추천드리자면 이 분야의 끝판왕인 요자와츠바사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래요? 일본에. 그 이야기는 사실 그건 우시지마에서도 패러디드에서 나왔어요. 그래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이 분야의 끝판왕이에요. 좋습니다. 떡밥만 던지고 얘기를 안 해주네. 검색은 스스로 해서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습니다. 시민정치 얘기.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 교육청에 스쿨미투 학교명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냐? 이들은 교육청이 가해 교사의 이름과 감사 보고서 등을 제외한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6개의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연쇄 살인범이나 우발적 살인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뉴스가 사회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레벨에 비해서 그로 인해 사회가 나아질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혀를 끌끌 차고 광장에서 허용당하는 걸 보고 싶어하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미움의 레벨을 약간 끌어올리는 거 말고 다른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상공개는 이미 인신구속이 된 경우가 100%니까 수사에 더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모방범죄가 아주 많을 것이 우려되고 사회의 구조가 내포한 폭력이 시스템화된 경우일 때는 실명공개가 필요합니다. 조주빈처럼요. 박사방 같은 범죄 집단은 지하경제의 생각보다 큰 축이고 그 범죄를 통해서 피해자를 내는 만큼 돈을 벌고 사회가 인간성을 상실하니까 연구하는 것도 공론화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개 중에 꽤 의미 있는 공론화가 개별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이걸 숨기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가 걸린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건 필요하죠. 교육청이 공개하고 싶다고 해도 교육청의 사정을 보죠. 학교 재단이나 교장 등이 교육청에 있는 아는 직원이나 장학사 등을 통해서 우회 압력을 넣어요. 장학사를 교육청에 있죠. 만약에 교육감까지 여기에 설득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도 의회까지도 눈 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미디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시민단체가 끼어들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 같은 겁니다. 별거 없어요. 법원 판결 들고 가요.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서 집회를 잠깐 해 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우리가 기사를 읽었을 때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교육청이 훨씬 더 쫄아붙습니다. 다음번 행감대에 끌려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정치 얘기 또 합시다. 하나.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 후 다양한 예술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 얘기 없어 보이는데.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63년부터 운영된 단관 극장이에요. 국내에서 단관 극장의 원형을 가장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저는 이걸 구경해 볼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정말 경외심이 들 정도로 옛날식으로 생겼던 곳이었어요. 심지어 그게 되게 옛날이라 저는 흡연석에 앉아있었거든요. 흡연석이 남아있죠. 2차 대전과 관련된 영화를 볼 때 흡연석에서 담배 피는 혹은 모든 자리가 흡연석인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죠. 여기 아카데미 극장에서. 단관 극장이 물론 수익성은 멀티플렉스에 비해 낮지만 매력이 엄청 있잖아요. 좌석 2층으로 돼 있고. 포장 팝콘 먹는 맛. 그렇죠. 그래서 단관 극장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시 좀 붐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서울에서 2000년대 중반쯤에 노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오래된 극장들을 철거하지 말자는 운동이 좀 있었어요. 극장뿐만 아니고 오래된 건물들, 건축물들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과거에 지었던 건물들, 건축물들 중에 정말 잘못 지은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계단의 폭 같은 것도 그렇고 화장실이 빈약하다든가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이 전혀 안 된다든지. 여기 이 경우는 되게 저도 애매하게 보이는 게 안전진단에서 위험 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걸 리모델링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폐쇄된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철거를 발표하니까 시민단체에서 이걸 막고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살리려는 운동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의 안창목 원주시장 시절에 시에서 이 건물을 사서 복원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렇죠. 좀 이따 지선 때 시장이 바뀌었죠. 국힘 원강수 시장으로요. 네. 그냥 철거로 됐죠. 네. 계획이 철거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10시간은 더 떠들 수 있는 분들이 원주의 정치권과 기자들 중에 꽤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히만 말하면 원주는 구도심의 생김새가 아주 심플합니다. 에이도로 비도로 시도로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할 때 가는 곳도 확실히 다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도시 치고는 상당히 특이한데요. 그게. 원주나 주변 지역에 평생 산 사람들에게 아카데미 극장은 문화재나 사적의 자격을 지닌 곳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걸 전시관이라도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개보수를 통해 다른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공익적인 역할을 할 시설로 만드는 게 지난 원주시장이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돈은 좀 들었을 거예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팔고 싶은 정치인과 시장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뒤에 목적을 바꾸기로 합니다. 생각보다 지역 정치에서 흔한 일 중에 하나가 공공시설로 만들려다가 지자체양에 바뀐 다음에 포기해요. 이걸 누군가한테 팔아서 상업시설로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철거를 한 다음에 한동안 공터로 둡니다. 잊혀질 때까지. 그 틈에 지역기자나 청년회나 상인회 등을 저인 방식으로 설득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되는 경우는 수천 번. 경제적인 이득을 약속하지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던 어떤 주변의 시민들을 데리고 와서 사실 이 흉물은 철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다구나라고 언푸를 합니다. 이번에 원주의 경우에는 청년상인경제협회라는 이름의 아저씨들이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을 찍어서 돌리더군요. 원주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뻔하기 때문에 요즘이야 신도시도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시설 개선하고 청년 창업 지원이 생각보다 잘 먹힌 드문 지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와 무관하게 여전히 다들 시장, 전통시장을 많이 가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2층에 상인들이 빠져나간 곳에 패션 아이템 파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성업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좁지만 아기자기한 쇼핑몰처럼 바뀐 거죠. 지역소도시 중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먼저 해본 시민들이 이거 함부로 철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시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고 국민의힘 시장은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하듯 아저씨들로 구성된 청년단체를 급조해서 여기에도 여론이 있다면서 싸웠습니다. 짧게 주로 결론. 하다 보니 이게 원주 지역 정가의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청년 상인 경제협회라니 청년들은 이런 이름만 짓죠. 내 동년배들이나 지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서울시도 말이죠. 서울역 뒤에 국립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로 바꾸는 방식으로 지금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여기는 무슨 공터로 둔다거나 그런 기간도 없더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충동에 있는 공공시설들은 그동안 외부의 문호를 개방하는 게 상당히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안에 있었고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특혜를 얻었던 게 신라호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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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자유총연맹도 점점 많은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국립극장만큼은 계속해서 공공성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아니게 된다는 얘기를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자총 건물도 나름대로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건물이긴 한데 사실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프랑스도 같은 경우도 이제 봉피두 센터 같은 거 국립시설이 아니에요. 민간시설입니다. 영원히 짓담한 건물. 그런데 그것을 공공이 관리 감독할 수 있고 그게 상업성을 띠는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장사하는 그런 쇼핑센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예 건물주도 민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국립극장 털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강하게 늘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할 만한 위치에 있죠.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그 쇼핑몰의 주차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마지막 뉴스를 봅시다.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총 592건 적발했습니다. 네. 이번 주 노동경제 섹션의 최고 빌런 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은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로 4명의 근로자가 숨졌고요. 이후 지적된 안전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주 정의당 위원실과 민주노총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산재 피해자 사망 비율도 12.5%로 전국 평균의 15배가 넘었고요. 그 전 2년 동안은 산재보고를 하지 않아서 산재미보고 사업장으로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마개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보고 사업장인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왜 산재 미보고해? 이제 앞으로 산재 잘 관리해라고 했더니 이런 지옥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죠. 바바리를 까자. 그렇죠. 그렇죠. 칼, 총기류 이런 게 막 쑥쑥쑥. 사망사고하고 또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조사를 방해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1억을 받았거든요. 받았다는 게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내야 됐다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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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말한 거야. 분명하게. 세상에. 벌금이라고 썼어야 됐네요. 아, 그러네. 그런데 항소했다가 벌금 3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아, 1억 3천이 됐군요. 총.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사 전에 급히 문서 파쇄하고 PC 포맷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의 형량도 늘어났습니다. 증거인멸이죠. 네. 그런데 다 벌금이랑 지비네요. 네. 그나마 노동법이 강화됐으니 이 사람들이 붙으려고 한 거죠. 네. 이번 주에 머니투데이를 향해서 이런 말 해줘 하고 밀어낸 새아 베스틸의 홍보재료 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새아 베스틸 지주 고부가 전략 통했다. 1분기 영업익 72% 증가. 이건 뭐 저한테는 안전장치 덜 만든 대가로 돈 벌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람을 갈아넣었다는 거죠. 실제로 회사가 의도한 건 우리가 아무튼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주식 팔지 마세요 정도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희미한 진보가 있다면 인사논무 관련 임원들이 우리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N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공포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비슷한 얘기를 기업 홍보실에서 너무 많이 듣는 기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제목으로 쏟아내는 경제지의 기사 제목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호가 될 수는 없어. 1호가 될 수는 없어. 이런 제목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공포를 갖고도 처리를 저렇게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이 나갈 길이 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노동절의 업무 환경 이야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5월의 이상평론입니다. 네. 지난달에 공개방송하고 왔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자분들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드문일이고요. 맞아요. 끝나서 잠깐씩이나마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고요. 맞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선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저 딱 제 입장만 말해볼게요. 저는 공개방송 하는 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죠. 진짜 피곤하고 근데 대부분의 청취자 그리고 모든 출연자가 다 되게 즐거운 하루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때 뵀던 어떤 청취자 한 분이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질래? 아니 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변태야? 아니 아니니까 나만 알고 싶은 밴드 그렇지 나만 알고 싶은 음악가가 내가 좋아하던 음악가가 10년 전 효고처럼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효고가 막 유명해지고 그러면 괜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네. 제가 메이저로 나갈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회되고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두근거리는 말이네요. 2위네요. 1위는 저거죠. 케이크 조지러 가자. 네. 네.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공개방송의 비하인드 이야기. 그하실의 출연자들도 사실은 그날 처음 뵌 분들이 많았어요. 네. 크로스 크로스 해보면 아마 한 7, 80%가 그날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출연자들이 또 세대가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엄청 다릅니다. 정말 정말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이제 계상이더라고요. 고양이상은 아니고. 그게 뭐야? 이게 UMC 취향인 거예요. 사람을 취향인 거예요. 그런가 보네. 뭔 소리야. 연령 차이가 가장 고양이상과 개상이 따로 있죠. 그래요? 네. 귀엽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다 그 아이스를 출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개같이 생겼습니다. 연령 차이가 제일 어린 게스트. 최대 25년쯤 납니다. 나이 곱하기 2가 제일 나이 많은 게스트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 저마다 살아온 그런 어떤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UMC가 그 무대에 나가 있고 출연자들이 다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이제 사인회 앞두고 출연자들끼리 나는 누구 사인 받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좀 이따가 사인회가 있을 거라는 비보를 제가 전했거든요. 여기서 시작된 얘기구나. 그렇죠. 저는 그때 제가 옛날에 고구려라는 아이돌 그룹 사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대요. 아이씨 검색해야 돼. 이게 논란이었어. 저도 그때 있었어요. 아 그 자리에 있었네요.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글쎄. 어떻게 아이돌 이름이 고구려일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와 가수 고구려 정보 진짜 없어요. 있다는 사실조차. 이게 확인하기 힘들어요. 저도 검색을 하다가 헤맸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있던 그룹이에요. 진짜로 있어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이어서 그룹 고구려라고 검색을 해야 나오더라고요. 옛날 가수 고구려. 아 예 90년대 있었거든요 진짜로. 고구려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갑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투구도 썼었어요. 투구도. 아니 어떻게 그룹 이름에 구려를 넣을 수가 있어. 아니 근데 하여간 저는 그때 얘기를 하다가 놀랐던 게 고구려라는 아이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승호 윤일상 콤비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우와 진짜? 네. 근데 들어본 적이 없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인을 받은 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받았다니까요. 멤버들 중에 이름이 평강공주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기실에서 이름 중에 성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겠군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고구려라는 그룹이 어디 있냐고 다들 성토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 다들 성토했어요. 진짜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리 동네에 새신컴퓨터랜드가 망하고 거기 수영장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사인을 했어요. 거기서 받았다고. 아니 새신컴퓨터랜드가 그렇게 컸어? 갑옷을 입었다고?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사람들이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건조 에디터가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근데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리더는 연계소문이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리더 연계소문 터미네이터 광개토. 터미네이터 광개토 진짜 세겠다. 이건 소설 웹소설을 써도 재밌겠다. 그리고 춤꾼 주몽. 을지문덕.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평강입니다. 아니 이름이 나라 이름인데 리더가 쿠데타에 일으킨 놈이 어떻게 해. 그리고 왜 주몽이 춥군이야. 터미네이터 광개토가 짱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다. 90년대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았거든요. 아 있어요?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유핀님한테도 링크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리더가 아니고 터미네이터 광개토 씨가 굉장히 미남이더라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이돌을 했겠지.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기가요 무대를 보면 객석으로 카메라를 딱 돌리잖아요. 그럼 객석에 플랜카드에 광개토라고 적고 들고 있어요. 그러나 MBC 97년에 무슨 인기가요 같은 프로에 아니 근데 저도 친구들 데뷔했을 때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거였거든요. 내 친구들 유명해졌으면 하나 없는데 오래된 친구들 중에 근데 인기가요 출연 많이 하고 엠카 나가고 활동할 때 보면 어디서 또 일찍부터 그쪽에 지분 얻으려고 팬클럽이 되신 분들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가요 한 50위 미만 해도 이미 팬클럽이 있어요.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3명만 있어도 방송국 마이크에는 그럴듯하게 잡히거든요. 고구려도 팬은 있었다. 제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손인상이었다. 역사에 산 증인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구려라는 아이돌 그룹이 그룹의 컨셉이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거기 멤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들 고구려 사람 이름이었는데 이게 철저하게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은근히 역사에 대한 소양이 있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제 공룡을 좋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공룡기라고 하죠. 공룡기. 그 다음 단계에 고구려를 좋아하지요. 그동안 공부를 안 하면 이제 60대가 돼서 환닝이 되긴 하는데 공룡 좋아하다가 고구려로 갑니다. 그래요. 맞아요. 뭘 맞아요. 중장비, 공룡, 고구려로. 아무렇게나 마찬가지로 좀 아는 거. 근데 그때는 진짜 포기도 못하겠다. 양심이 생겨서. 그때는 진짜 그랬었어요. 90년대 중후반은 왠지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아이디가 양만팀. 그러던 시절이에요. 진짜로. 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시대적으로 그래요. 아이디 보통 이제 네 글자 한글 8바이트 네 글자니까 대박리지.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고구려 붐이 되게 강하게 있던 때예요. 아 그건 그래요? 네. TV만 틀면은 막 KBS SBS TV에서 최수종 씨가 청춘 스타에서 왕으로 역변하던 그런 시기였고 고구려 특집 막 그런 게 막 맨날 방송에 나오고 아 그 땅이 우리 땅이다 같은 말 되게 많았죠. 되게 많았죠. 만주벌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구려 벽화 특별전을 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장이셨던 임땡방 씨가 현대미술보다 고구려 벽화가 우월하다. 왜 이런 아무 말을 고생하시죠? 그러던 시절입니다. 현대미술관장이면 현대미술보다 고구려 벽화가 아 사직서인가요? 사직의 변. 그러다 잘렸어요. 아니 그러다 잘리신 건 아니고 그건 왜곡입니다. 뭐 여기 드신 게 약간 있었는데 드신 게 아 그때 그 당시에 과식하시다가 막 평론가협회 막 이런 데에서 막 그 앞에서 시위도 하고 막 비판 성명 내고 막 되게 큰일이 있었어요. 임땡방 씨 얘기죠. 아 하여간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거대한 고구려 붐의 그런 물결을 타고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의 나라는 이미 만화 잡지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죠. 만화 원작의 게임이죠. 심지어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아 지금도 있어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 게임이 넥슨을 세웠죠. 아 그렇죠. 이게 넥슨의 시작이구나. 제가 이 원작 만화를 어릴 때 잡지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 게임도 엄청나게 인기였었습니다. 초딩들의 밤의 세계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룡 다음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공룡 다음에 고구려로 갔던 거죠. 내가 포기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다고요. 그 영향으로 실제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아이디가 막 관나부인 88 하겠다고요. 실제로 그런 아이디를 관나 썼습니다. 관나부인이 역사 속 인물이거든요. 연노부 출신이 아니고 관노부 출신으로 최초로 왕비가 된 사람이야. 저도 그런 아이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나부인이 뭐야. 초등학생이. 그리고 88은 88년생. 태어난 해를 뜻하고요. 네. 이걸 이제 99년쯤에 이런 아이디를. 꼭 그렇게 생년을 뒤에 쓰는 게 국룰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DJ1989 이런 이름도 DJ는 담증. 담증은 우리나라에 기록도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고구려 시대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화가랬다고 하죠. 1989는 89년생. 아니 심지어 이미 대통령이 DJ일 때인데. 그래도 담증이었던 거죠. 어린이들의 세계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생이 김대중 89라고 하기 좀 이상하지. GG지 그러면 관구검. 트리플 G. 그런데 이제 생년을 딱 보고. 그러면 이제 초딩이구나. 말을 놔도 되겠구나. 함부로 반말하다가 괜히 칼 맞고. 그럼 초딩들이 제일 잘하는 게 PK인데요. 그렇죠. 아이템 거털이고. 저도 그때 이제 그 아이디가 양만춘을 따서 YMC-1004. 손이상 아이디였죠. 1004는 천사라는 뜻이고요. 천사가 됐을 수도 있죠. 그렇죠. 모르실까봐. 양만춘 천사. 모르실까봐. 그런데 그때 양만춘 위인전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양만춘만 나온 위인전이 있었고요. 양만춘이랑 우장춘을 같이 엮어서 나온 만화 위인전이 있었어요. 양만춘이랑 우장춘을 왜 엮어요? 양만춘이랑 우장춘을 왜 엮어? 아니 시기 차이가 너무 길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왜 도대체 이 두 사람을 왜 엮어서. 양만춘이 이제 안시성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죠. 수박이 왜 이렇게 씨가 많아. 하여튼 이름에 춘자가 들어가잖아요. 진짜 있네. 진짜 있어요. 그런데 엮은 건 아니고 각각인 것 같아요. 설마 그 두 사람을 같은 시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따로따로 있는데 한 권에 같이 나왔다. 심지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골라주는 만화 위인전 17. 우장춘 양만춘. 그런데 위인을 좀 시기별로 묶어야지. 제가 이제. 안시성에 앉아가지고 수박에 씨가 있다고 뭐라 그랬대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용 위인전에 그 양만춘의 생애를 보고. 와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을 지킨 위대한 장군이구나. 이렇게 알고 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렇습니다.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었어요. 위인을 지어냈어. 문동은이었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름은 모릅니다. 아무튼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누군가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DVD 블루레이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 우장춘 양만춘만 되게 이질적이에요. 아니 딴 것도 있구나. 을지문덕 묘청. 단군 성황. 문익점 황희. 최영 배중손. 최영은 왜 배중손이랑 엮어요. 안익태 안창남. 그건 안시라서 엮었나 보다. 안중근 최지원. 이것도 왜 엮었지. 그다음에 우장춘 양만춘. 최지원이야 설마. 유관순 이사부. 원래 이렇게 건너뛰는 게 패턴인가 봐. 그런가 봐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했었어요. 구축함의 이름이 왜 양만춘일까. 그게 옛날 소설에 나왔던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존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양만춘일까. 를 생각해 보긴 했었어요. 아무튼 90년대. 90년대 후반을. 오늘날 사람들이 H.O.T와 핑클. S.A.S의 시대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승자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패자가 널려져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만 TV에 나왔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만 TV에 나와요. 그 시대를 대표를 하고 있어요. 원래 연예계는 승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90년대에 고구려라는 그룹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건 JTBC나 TV조선 보시면.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그 사람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고구려가 나온 건 못 봤네요. 추가맨에서요. 그 사실 출연진 중에 저만 알고 있지만. 고구려라는 걸출한 그룹이 있었다. 우리 출연자들은 믿지 않았다. 유명했던 노래가 A형 C형이라는 노래더라고요.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요. 영상에서 봤죠. 그렇구나. 저는 노래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알 바예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당시에도 아무튼 이제 HOT라든지 잭스키스를 보면서. A형 C형. 간염에 대한 노래. 혈액형에 대한 노래인데. C형이라는 혈액은 없잖아요. 고구려 때는 간염이 뭔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요. 변조를 했겠죠. 가사를 한 번 짓다 봐야겠네. 아니 진짜 굳이 찾지 마세요. 아무튼. 왜 찾으려고 그래. 고구려를 알고 있었어요. 손희상. 네. 그 당시에도 이제 HOT라든지 잭스키스를 보면서. 네. 정확한 자본가들이 만든 매스미디어에 환멸을 느끼던 어린이들이 있었다고요. 대안을 찾는. 그랬던 어린이들이 이제 일종의 카운터 컬처죠. 저항문화. 저항문화로서 좋아하던 그룹 하나가 자우림. 자우림. 그리고 다른 하나가 고구려였어요. 저는 저항문화로 좋아하던 그룹이 스프키바나나였는데. 스프키바나나는 그보다 조금 더 전이죠. 이전이죠. 아니 근데 이 A형씨 형 가사를 찾아봤거든요. 네. 가사랑 제목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간염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끌림을 느꼈던 거예요. 1그램도 상관이 없어요. 반항적인 어린이들의 천하를 양분했습니다. 자우림과 고구려. 왜 양분을 99대1로 하나요? 이게 MZ노조 같은 소리 오고 있네. 그랬었는데 90년대 후반에 96년? 7년인가요? 그때 클럽 합법화가 되면서 지랄탄 99라든지 리얼 샹놈스. 저 그 이름 알아요? 이런 밴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클럽 합법화가 돼서 클럽 합법화 기념 공연이 있었어요. 대학로에서. 중학교 때 거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요? 크라잉넛, 노브레인 이런 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씬 안에도 되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밴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슬램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다칠까봐. 그때 교복 입고 갔어요, 심지어 저는. 근데 또 교복 입고 간 사람이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형들이, 그 슬램하던 형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 와서 보라고 니네는. 그래가지고 스피커 앞에서 봤어요. 원래 메탈러들이 세상 아무한테도 위협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울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힙합그룹도 많이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UMC UE가 나왔죠. 근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고구려가. 리얼 샹놈스가요? 고구려가.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아니, 리얼 샹놈스와 지랄탄 구구와 UMC UE가 나왔는데 고구려를 어떻게 버텨요? 그렇지. 그래서 없어진 거고. 왜 문모왕이에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사인을요. 한때는 어린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특수한 불만이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갑옷도 입었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사인을 받으면 책상에 옛날에는 책상 위에 유리판을 얹어놨었어요. 그렇습니다. 칼질하기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리판 밑에다가 사인을 끼워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 번 끼워놓으면 다시 꺼내기가 어려워요. 항상 막 쌓여있으니까. 영혼이 거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어릴 때 봤고 어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마다 본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 끼워놨던 사인이 고구려 사인이 있었고요. 그래도 사인이라고 거기에 원래 제일 소중한 것만 끼워놨는데 끼워놓으셨네요. 그리고 종이접기 아저씨 김형만 씨 사인이 있었는데. 참고로 그 김형만 씨 사인은 관인 사슴미술학원에서 받았습니다. 관인이 뭐지? 옛날에는 그 관에서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학원 앞에 관인. 그냥 학원이란 소리예요. 병원 끝에 병원이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정말 방송인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없다고. 아니 이게 내용이 왜 없어요. 90년대에 지금 카운터컬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찔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자우림과 고구려가 갈랐듯이 이런 내용 없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갈라서 광고를 하고 오겠습니다. 네. S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집어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집어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집어콕. 이보다 이쁘고 달콤한 선물이 있겠는가.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광고입니다. 정성 가득 보이는 포장. 에그타르트, 마카롱, 쿠키, 마들렌. 대표 메뉴를 적절히 섞은 세 가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개별로 사시다가 요즘은 이 큐레이션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패키지를 사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포장도 괜찮고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에그타르트, 마카롱, 쿠키, 마들렌은 고구려에서 전통적으로 유래가 된 메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만춘이 즐겨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상이 느껴지는 간식입니다. 여기 왜 씨가 있냐 그래가지고 우장춘이.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발명하지 않았어요. 양만춘도 없었어 인마. 그렇구나. 앤손. 네. 받는데 부담 없으나 센스 있고 고급스러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개방송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쿠키를 드신 분들이 대기실에서도 좋아하셨고 물론 대기실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너무 굶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좋아하셨고 받아가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꾸루꾸루를 액세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의 이상평론의 내용이라고는 사실로 확인되는 건 그냥 공개방송의 손 이상이 나왔었다 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고구려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저는 우장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공개방송 끝나고 나서 출연자들이랑 저녁 먹으러 갔을 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얘기입니다. 학생용 흡연실이 있는 학교를 봤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 때문에 저도 목에 핏대를 세웠죠. 그렇죠. 이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손 이상의 본능의 일관성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의도 딱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뭐? 매를 벌려고 들어요. 아니 매를 벌려고 든 게 아니고 난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봤기 때문에 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취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야지. 아니 그 옆자리 계셔가지고 못 듣지 않는데 이걸로 우리 한참 논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신 나가 있었잖아.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양옆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조성주 홍성갑 이런 분들이 양옆에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옆에 있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봤기 때문에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학생용 흡연실이 있었다. 그들의 시대에는 없었겠지만 조성주 씨 홍성갑 씨의 시대에는 없었겠지만 저랑 윤세민 기자의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북 소장이 핀란드에서 봤던가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걸 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아 근데 저랑 이제 윤세민 기자는 세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윤세민 기자만 자기도 봤다 그런 거예요. 봤다. 나도 봤다. 아니 있었어요 진짜로. 전 사실 지금 처음 들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정말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편적이지는 않았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었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그때 친구네 학교 놀러왔다가 봤는데 그때 저도 놀랐었거든요. 학생들이 쭉쭉 빨고 있더라고요. 쭉쭉 빨고 있죠. 흡연실에서. 도넛츠도 뿜고요. 도넛츠 뿜죠. 거기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인사만 하고 계속 피우더라고. 담배를요. 예의 바르군요. 인사랑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인사를 해요.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선생님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맛담배를 피운 거죠. 교사랑 학생이. 저도 그때 그걸 보고 놀라서 와 여긴 진짜 진보적인 학교구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한 사례는 당시에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였던 거죠. 여기서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얘기를 손 이상이 아니고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이 했으면 좀 믿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있었다니까요. 아까 제가 지금 가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보적인. 손 이상이 말하지 않았다면 누가 믿었을지. 아니 나랑 손 이상 씨가 지금 왜 갑자기 화를 냈냐면 그날 밤에 무시당한 기억이 사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봤는데. 정재훈 약사나 북소장이 얘기했으면 믿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검색을 해보면 말이죠. 인터넷에. 이게 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2012년도에 충청투데이라는 신문에 충북 음땡고등학교에 충북에 음땡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어. 댐잇. 땡성고등학교라고도 하죠. 학생흡연실을 설치한 걸 가지고 막장학교라고 표현한 기사가 나옵니다. 네이특한.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도 실린 적이 있고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2012년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2012년 이건 늦게 설치한 거예요. 다른 학교들보다 한 10년 늦게 설치한 거야.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본 거는 2000년이나 2001년이나 한 그쯤이었거든요. 음땡고가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대안학교 아니고 교육청에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였어요. 교장이 진보적이고 열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올라온 글이 네이트판에 하나 나오는데요. 자기네 학교가 공립고등학교인데 학생흡연실이 있다. 학교 주변에서 피우느니 흡연실에서만 피우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묻는 글이 하나 나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화가 난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저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도 있다. 그러네요. 어딘가에는 학생흡연실이 있는 학교가 지금도 있을 것이다. 있으니 저러겠죠. 그런데 지금이 예전하고 달라진 것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학생흡연실이든 교사흡연실이든 그런 걸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해됩니다. 일단 교사흡연실 같은 경우에는 존재 이유를 그때는 잘 몰랐죠. 왜냐하면 교무실에서 다 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흡연실을 따로 만든다고 하는 게 다른 구역에서는 피우지 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되게 지금의 보는 거랑 관점이 달랐을 거예요. 되게 놀랍게도 이 흡연실에 관한 규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2020년 12월 달에 4년 전, 3년 전 3년이 안 됐어요. 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의 규정이 생긴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외에 저 같은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어쩌다 나가면 이런 걸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기준 때문에는 아주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어떤 기준이란 아동 흡연에 있어서 정말 쉽게 눈에 띄게 잘 드러납니다. 캠페인을 하기로 사회가 합의를 본 사회는 아이들이 담배를 안 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낀 사회는 아기 때부터 빡빡 핍니다. 그 차이가 어느 사회가 더 잘났다 못났다를 판별할 수 있는 구분 기준으로서는 불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사회가 합의했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생각보다 다들 늦는 것 같다. 되게 늦죠. 라는 겁니다. 지금 에디터 이거 이 짤 뭐예요? 귀찮다고 피하기만 했어. 이거는 A형 C형 노래 가사예요? 네. 그걸 확대해서 보시면 객석에 광개토라는 플랜카드가 보입니다.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네. 광개토라고 플랜카드 들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에 집중을 해줘요. 노래 가사가 귀찮다고 피하기만 했다는 건 아마 예방주사겠죠. 간염 예방주사. 광개토. 되게 공익적인 캠페인이었네. 그 노래가 지금 보니까.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 12월에 학교 등 어린이 청소년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죠. 봐요. 흥믄한 교장선생님 입장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길빵을 해. 그럼 동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쫄아요.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느니. 그냥 흡연실에 몰아놓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흡연실을. 물론 일반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게 같은 시대를 분명히 살았는데도 저랑 윤세명 기자는 봤는데 못 본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긴 있었던 거예요. 나름의 논리가 있었겠죠. 당연히 흡연을 권장했던 건 아닐 테고요. 어차피 피울 학생은 피울 텐데 화장실이나 바깥에서 피우면서 민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따로 흡연실을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학교들이 있었던 거야.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보았고 윤세민 기자도 보았다. 좋아요. 우리가 본 것은 서로 다른 학교입니다. 네. 하지만 조성조 소장은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항하는 거죠. 원래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당은 조성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조성조도 정의당에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네. 제가 전에 조 소장한테 영업당해가지고 영국의 노동계급 어쩌고 그런 책을 산 적이 있어요. 노동계급 어쩌고 책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책이랑 다릅니다. 책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읽어본 책 중에 음땡고등학교 흡연실 얘기는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야. 책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드리는 미션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학교를 다닐 적에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학생 흡연실이 있었다. 혹은 우리 학교에는 없었지만 쟤네 학교에는 있더라. 그런 걸 봤다 하시는 분들은 21세기 반항의 아이콘. 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조성조 소장에게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학생 때 흡연을 했다는 것을 굳이 커밍하우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도바이를 탔다든지 머리를 빡빡 밀고 탔다든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는 빡빡 밀고 다녔어야 됐죠? 응. 강제로? 그때는 두발 규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더 반항하느라고 더 빡빡 민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구제에서 독일군 자켓을 사입었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은 저희가 다 지켜드립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고요. 당연합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손희상은 끊었습니다. 그 알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 중에 저만 끊었어요. 네. 저는 금연이 인생의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성준은 피우고 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2000년대 초반은 되게 특이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냥 먹구대학생으로 살았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특이한 시대인지 몰랐죠. 저는 또 저항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특이한 시대였죠. 그렇죠. 특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엽기붐 그런 것도 있었고. 여폭진. 네. DJ 국민의 정부로 다 막바지. 여기서 DJ는 담즉이 아니죠. 그렇죠. 담즉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국민의정부 막바지에서 참여정부로 이행하던 시기. 새로운 21세기가 열렸고요. 그렇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틀렸고요. 그 예언을 믿고 수많은 사기꾼 슬래시 종교인들에게 재산을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지금 탈락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흡연실 설치 같은 거에 대해서 세세한 규정이나 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보편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만 있었던 혹은 그때 시작된 특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그건 좀 아닌데 막장 학교인데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보라고 봐요. 학교에 학생흡연실 짓고 수도꽁치 틀면 맥주가 나오고. 뭘 응이에요. 제가 지금 호르몬 문제 때문에 호르몬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되게 맞장구 되게 잘 쳐주시네요. 오늘 때랑. 되게 우울하잖아요. 저도 때로 이런 게 진보라고 믿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런 게 진보라고 믿을 때가 있죠. 대한민국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거리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반동인 걸 본인들이 모르고 있나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울하니까 절 무시하세요. 제가 바라는 진보는 그런 겁니다. 일단 제가 바래야지 진보인 거고 제가 안 바라는데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류의 진보는 일단 뭐가 받쳐줘야 돼요. 진보라는 말 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뭘 받쳐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 상상하는 진보가 다르겠죠. 제가 상상하는 진보라는 건 체육 시간에 운동을 시킬 거면 샤워실을 만들어주든가. 그렇죠. 그리고 바퀴가 지나다닐 모든 곳을 만들어줘야죠. 또 교실에 침대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좋네요. 누워서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랬거든요. 항상 누워입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들을 때 눕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두 발 길이를 규제할 거면 학교 안에 저렴한 바버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규제를 했으면 그 스타일, 훌륭한 스타일을 만들어서 만족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버샵이라고 하는 거는 이발소랑 다릅니다. 이발소는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어르신께서 깎아주시는 거고요. 바버샵은 팔뚝에 문신이 있는. 턱수염이 이렇게 있는. 한국식 구별법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달콤한 향기를 내면서 깎아주죠. 나긋나긋한 분. 그렇죠. 바버샵에서 가르마도 따주고. 그렇죠. 해줘야죠. 그렇죠. 그럼 멋있어지잖아요. 강제 가르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두 팀으로 나눠서 가는 거 알아요? 왜요? 경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틀로얄인가요? 요즘에는 해외로도 수학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학생들은 해외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국내 코스로 보냅니다. 진짜요? 우와. 공정과 상식. 진짜요? 같은 학교에서 팀을 나눠서. 홀리.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해에 학생들을 그렇게 보내요. 대박. 대박.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때에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진보적인 해결책은 이제 흡연실 이용료를 뜯는 겁니다. 그건 고려해볼 만합니다. 흡연 학생들한테. 그걸로 모든 학생의 수학여행비를 마련하는 거죠. 비용상 개소리이긴 한데.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태는 거죠. 보태는 거죠. 그렇죠. 이 수학여행 같은데 차별이 생기는 거는 조성주 소장 같으면 사회보장을 탱탱하게 만들자. 그런 소리를 할까요? 항상 이제 멀쩡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소장에 말하자면 당파적 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생긴. 되게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맞는 말만 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생 흡연실이 있을 수도 있지. 담배는 나쁘지만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이 생각은 사실 정말 손희상 응징하기 이전에 응징할 겁니다만 꼭 필요한 소양입니다.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흡연실은 없더라도 사실 고등학교 때 합의된 중립지역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담배 피우는 거 선생님들 다 아는데 거긴 일부러 안 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네. 안목적으로. 그렇죠. 배타적 흡연 수역이죠. 맞아요. 그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바로 꽂는 겁니다. 이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왜냐. 학생이 담배를 피울 거면 돈을 내라. 정당하게 삥을 냈겠지. 삥을 뜯겠다. 수학여행을 평등하게 만들자. 네. 저 여기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 저 녹음할 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앞에 문장을 읽게 되네요. 조성주 소장 같으면 멀쩡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렇죠.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럼요. 그 바탕으로 해서 나온 주장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요. 왜냐하면 이미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네. 국가가 담배색을 뜯어가지고 도청 잘 되는 대통령실 짓고. 그렇죠. 꼴초에겐 담배. 드라이버에겐 유료세. 헛소리할 때 내 노래 가사 쓰지 마. 통화할 땐 패키세. 전국민에겐 통일세. 우리가 꼬라받고 들이붓고 끝없이 희생해서 수학여행을 가자.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게 UMC 가사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끝에가 약간 달라요. 아닙니다. 이건 YMC. 양만춘. 양만춘 100번. DJ는 담즉이죠. 마이애스는 양만춘스 시스터디. 내일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저의 신경피디였고요. 이런 이상평론이 한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를 버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수학여행을 갑시다. XSFM입니다. I.D.W.K. I.D.W.K.